맥스, 낙, 순차적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에 계신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Harr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косяern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uno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튜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저희 학생들, 교養이 있어. 저는 팀에서 학생으로 환 liber한 소보쓜릴 combineelsmist ok? 한국에서 팬미팅 진영하게 되는 건 너무 떨리고 한국 팬분들 너무 반응을 너무 좋고 뜨겁게 아 뜨거운 반응이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고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오고 싶습니다 어제 한국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떨렸고요 한국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떨렸고요 한국에 와서 팬미팅 진행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 팬미팅은 너무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한국 팬미팅에 많이 와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 팬미팅에 많이 와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태국 뿐만 아니라 BL이라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 많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실감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겟애 Wurl 인간적인 미Е 획도 amigo Qt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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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pi. Thank you very much. The Korean artists are very happy to know the Korean artists in Korea. I am very happy to see the Qtipi. I am very interested in the Qtipi. It is so great. I am very happy to see the Korean artists. And many of them are very happy to see the Korean artists. We're very happy to see the Korean artists. I am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artists in Korea. And so, in the Uti, they can also find their way to develop their way. I am very interested in the Qtipi. Qtify 다른 배우 분들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BL 이 작품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계속 하세요. Qtify nil.com. Qt파 드라마를 잘 부탁드리고요. Qt파 드라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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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ask questions about the fan meeting and how do you feel about the fan meeting? How do you feel about the fan meeting? I feel like we have a fan meeting at Gaudi. I feel like I want to make the fan meeting at Gaudi. I have a feeling that I feel like I have a fan meeting. 방금 임시 말씀드렸던 것은 팬미팅을 진행할 거라는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한국에 와서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말했던 것은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팬분들이 삼성 소리 많이 해주시는 것은 가장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미팅 끝날 때 슬로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가장 기억이 남았고요. 심지어 그것은 한국어로 말고 태국어로 진행하니까 더 기억이 남았습니다. 팬미팅을 진행할 때 팬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공식 인사 같은 거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 큐티파이 드라마 구호라든지